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니 그 죄를 물어서 법원이 재판을 해주시오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의 법률 행위입니다 독자들께서는 많이 놀라면서도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첫째는 13명 기소라는 규모 면에서 놀랐던 것이고요 둘째는 윤석열 총장의 치밀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울산 선거 기소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이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벌인 부정선거로 결론을 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대한민국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청와대 기획, 경찰 동원, 부정선거 이것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울산뿐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권력을 이용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그러한 의혹으로 번진다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일찍이 본 적 없는 초대형 선거부정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13명이 재판을 받다 보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일종의 오리발 그룹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니탓이야 니탓이야 이러면서 상대를 걸고 넘어지는 범죄인 딜레마 게임이 지저분하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둘째 이번 13명 일괄 기소로 본 울산선거부정 범죄의 세분화된 성격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수사 공약 매수 이렇게 구획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란 상대당 후보를 깔아 뭉개라는 하명수사를 말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범죄의 수법이면서 동시에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수법입니다 이것은 범행 모의만 해도 범죄가 되는데 울산선거에서는 가장 악랄한 형태로 실천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 공약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방 후보의 공약은 무산시키고 우리 당 후보의 공약은 예산을 지원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는 무산 우리는 예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낱낱이 실행된 범죄의 혐의올시다 마지막이 매수입니다 매수 즉 민주당 내부의 울산시장을 노리는 경쟁자들을 섞아내는 불법행위였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해외 총영사관 자료를 제안하는 매관 매직을 태어나기 약속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시장이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명수사, 공약지원, 경쟁자 매수 이런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선거공작이 됩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의 울산선거 13명 기소를 보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거공작의 최종사령탑을 누구로 볼 것이냐 이 점입니다 즉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누가 최종사령탑이냐 이 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 실장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사설은 울산 선거공작 청와대 측근 13명 기소 이제 문 주도 여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13명 중 한병도 백원우 박영철 장환석 문모씨 등 무려 5명의 수석 그리고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사에 따라 임종석 조국 이왕철 등 3명이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참모 8명이 기소되는 선거 부정사건에 어떻게 대통령 본인이 묵언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매우 당연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씨는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이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울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이 윤석열의 짜맞추기 검찰 수사였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짜맞추기 선거 공작이었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씨는 검찰의 사건 이첩이 1년 8개월이나 늦어진 것을 트집 잡았는데요 이것은 임종석 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첩이 늦어진 것은 순전히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에 당선을 도운 황운하 씨를 공로를 인정해서 그에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민주당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울산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었던 이유는 선거 공작에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찰의 실세인 황운하 대전청장을 의식해서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황운하 씨가 대전경찰청장을 끝으로 출마하려고 경찰 조직을 떠나자 관련 경찰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에 금물살을 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용장이면서 동시에 지장의 풍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낌새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 최고의 간부 10여 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어 기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중에는 추 장관이 임명한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의 기소 결정에 청와대도 민주당도 공식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청와대 최측근 참모 8명이 연루된 선거 부정 사건 이제 이 사태를 문 대통령 말고 누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